이번 시간은 드로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로퍼의 동작 방식을 바로 살펴볼텐데요. 드로퍼는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오리지널 프로그램 내부에 머레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머레어를 이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을 익스트랙트를 합니다. 꺼내오는 거죠. 꺼내오고 이 히든 머레어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라든지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winexec라든지 를 사용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만 이렇게 했지만요. 이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또 묶을 수도 있겠죠. 히든 머레어를 두 개 감춰놓거나 또는 이제 위장하기 위한 파일들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위장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게임 뭐 게임 같은 것들 총 특히 많아요. 이번 시간 이번 주차에 살펴볼 악성코드가 게임핵인데 게임핵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핵에다가 머레어를 같이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묶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묶고 게임도 실행하고 히든 머레어도 실행하고 두 개 다 실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게임이나 뭐 이거나 똑같이 이제 뭐 원한단 말이에요. 권한을 권한을 원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사회공학적으로 기법으로 당합니다. 눌러요. 왜 누르죠? 게임을 실행해야 되니까 게임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게임을 많이 했는데 게임 크랙을 다 지난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 게임 크랙을 막 가져와서 설치하는데 진짜 몇십 시간이 걸려도 했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 사용법을 다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게임 팩이 굉장히 굉장히 유효격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라도 하게 만들어요. 아시죠?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포켓몬 포켓몬고 포켓몬고 사례도 한국에서 실행 못하게 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GPS 교란 그런 거 GPS 조작 같은 거 일으켜가지고 인위적으로 포켓몬 잡고 그랬죠. 아무튼 그러면서 악성 코드도 같이 많이 퍼졌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 핵을 이렇게 위장을 해서 마치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서 동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운로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운로드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리소스 내부에 숨겨놓은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자 어찌 됐든 이 동작 방식은 요로 하고요. 드로퍼의 주요 API들을 살펴볼 건데 이 다운로드에 비해서 굉장히 드로퍼는 사용하는 API들이 다양합니다. 이게 리소스에다가 어떤 파일을 감춰놓고 있는 건데요. 이 리소스에 있는 파일을 감춰둔 것을 꺼내와서 사용할 건데 제가 이제 맞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러한 API들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드리기는 절대로 악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여기서 좀 흐름을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를 C 언어 코드를 좀 볼 건데 거기서 또 혼란이 초래되고 거기인 하겠지만 앞서 좀 이 API들을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getTempPath 임시 파일로 저장돼 지정된 디렉터리로 경로를 검색합니다. 여기다 이제 임시 파일 윈도우에도 임시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파스 그러니까 경로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 경로를 얻어서 이 디렉터리겠죠. 어떤 디렉터리 이 경로를 얻고요. 파인드 리소스 파일 내부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파인드 리소스에서 이 리소스 파일 내부에 있는 exe 파일을 찾아요. 그리고 사이즈 오브 리소스 이거에 대한 리소스 크기를 재고 로드 리소스 이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 파일을 불러와서 락 리소스 이 메모리에 지정된 리소스에 대한 포인터를 검색을 하는 거죠. 내용이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지 않네요. 비슷한데요. 로드 리소스는 불러오는 거고 락 리소스는 여기에 대한 포인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포인터 exe에 대한 포인터 가져오고 크리에이트 파일 크리에이트 파일은 파일을 저장하는 거죠. 어떤 파일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을 어디에 만드냐면 여기다 만들어요. 디렉터리 그래서 이 exe 파일을 가져와서 여기다 왔습니다. 크리에이트 파일하고 set 파일 포인트하고 라이트 파일을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리소스에서 가져온 거를 여기다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는 실행 그리고 메시지 박스 넣어놨는데 이 메시지 박스는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이제 디버깅하기 쉽으라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미 박지만 이거는 이제 메시지 박스 경고창 같은 거 띄울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API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이걸 시어너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볼 이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제공 드리지 않는 환경입니다. 일단 윈도우즈 비주얼 10불 불에 상용버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못 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그 상용버전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을 거예요. 이 드로퍼에 대한 프로젝트를 드렸을 겁니다. 보면은 이 프로젝터에는 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들이 있고 여기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리소스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게 지원이 되지 않아요. 익스프레스 쪽에서는 익스프레스는 무료 버전이거든요. 무료 버전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버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버전을 그렇게 막 주로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리소스 파일이 2008에는 제가 제공드린 2008에는 더 이상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눌러서 리소스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를 누르면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C드라이브 윈도우즈에 저는 이미 가져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빈을 선택을 할 거고요. 칼크닷 엑셀을 불러왔어요. 그러면 이제 로드 로드 드로퍼 rc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노트패드고 하나는 칼크닷 엑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아이디가 아이디얼 언더바 빈 투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꺼버리고 메인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얼 빈을 아까 앞서 봤던 그런 이제 함수들이 나오죠. 템프한 곳에 데이터를 템프한 파스를 불러오고요. 아이디얼 빈을 불러와서 파인드 리소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리소스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이 파일이죠. 이게 이제 노트패드인데요. 이걸 이제 불러오게 되고 사이즈 오브 리소스 사이즈 구하고 로드 리소스 데이터 가져오고요. 데이터 가져온 게 있다면 락 리소스를 통해서 리소스에 포인터를 얻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파일을 해서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이 생성한 파일을 이제 라이트합니다. 라이트를 해서 아까 가져왔던 리소스에서 가져왔던 이 데이터를 쓰게 되고요. 쓰게 된 다음에 클로즈 핸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크리에이터 프로세스를 통해서 위에 있던 그 위에 있던 리소스를 저장한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노트패드를 제가 삽입을 해놨고요.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F4를 눌러서 실행하면 이거는 디버깅 관련된 얘긴데 이게 여기서는 동작이 이렇게 안되더라고요. 되네. 자 이게 동작이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실행해 주려고 했는데 실행이 잘 되네요. 여기 보면 칼크닷 2X이 추가됐죠. 제가 아까 해놨던 건데 이런 식으로 리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소스는 리소스 해커나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게임 핵에 관련된 샘플을 구했는데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악용해서는 안되는 일반 사용자는 석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한번 드로퍼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들을 C로 구현해봤습니다.